뭔 소리야? 누구? 김 사장? 4500 고리채를 원금 1000만원으로 깔끔하게 정리한게 김 사장이라는건 알고있어? 그럴거라고 짐작은 했어 아휴 김 사장하고 인연도 참 나이 이뻐서 그렇게 해줬겠어 그 인간 아휴 말을 말자 들어보니까 한창 일수 찍을때는 김 사장 대단했더더만 자기 정말 큰 백하나 둔거야 그래서 자존심 상한단 말이야 김 사장한테 이번일 아는척하자니 그렇고 모른척하자니 뒷걸 때끼고 그래도 감사 인사정도는 하는게 낫지 않을까? 아휴 글쎄 아휴 글쎄 저희들 왜 또 저러? 인정이 아직도 김 사장 아들 일 때문에 심통부려? 내 속으로 나왔다고 자식 속 다 아는건 아니더라 나는 우리 부식이 속 다 알겠던데